자 이번엔 오늘은 테스트잖아요 지식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변두리콩님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상급자시잖아요 전국 A조 어떻게 보면 탁 튀어져 자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내가 내가 스매싱을 때리는데 상대방 기준에서 공을 사이드로 때렸다 사이드 어디로 공이 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내가 가운데서 사이드로 때렸을 때 저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직선 방향? 네 오른쪽 여기서도 해볼게요 1번 2번 3번 2번 여기서 사이드로 때렸다 그럼 어디로 올까요? 정렬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서는 대각선을 틀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이드로 치면 대각선을 틀 것 같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직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직선 그럼 여기서는? 직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선? 공이 빠르기 때문에 밀려서 직선 밖에 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때리는데? 얘네가 여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직선으로 공이 온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때렸다 사이드로 때렸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게 아닐까? 준비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겨우 닳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직선이겠다 직선 직선 오케이 여기서 사이드 그럼 이렇게 맞으면 직선일 것 같습니다 직선 여기서 직선이야 사이드 여기는 대각선을 틀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이드로 치면 직선 방향으로 이쪽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기로 보낼 수는 있어야겠죠 내가 뚫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여기로 사이드로 때리는 게 정답이긴 해요 그런데 뚫기보다는 이쪽을 얘네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을 쬐고 있으니까 우린 준비 안 한 가운데 방향을 노리는 거예요 가운데 방향을 노리면 얘네가 어디로 구멍을 칠까요? 반대 사람이실 것 같습니다 반대 사람 어디로 칠까요? 백핸드로 여기로 보낼 것 같습니다 거리가 얘한테 가까우면 직선으로 빠지고 거리가 멀면 다시 또 직선으로 와요 아 다시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스매싱을 때리고 스매싱을 때리고 스매싱을 때려도 공이 이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코스가 그래서 외우세요 가운데에선 사이드 사이드에선 가운데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깊게 치면 공이 어디로 온다?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공을 깊게 쳤어 깊게 치면은 이리로 온다? 대각선으로 오고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안쪽으로 치면 한 번 더 온다 한 번 더 온다 대신에 내가 공을 안쪽으로 친 거기 때문에 준비는 안쪽으로 하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선 사이드 사이드에선 가운데 외우세요? 네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운데에선 사이드 사이드에선 사이드 사이드 말이 안 통하시네 아닌가요? 사이드 때리면 사이드 아닌가요? 사이드 때리면 아 사이드 때리면 가운데로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게임했다 이렇게까지는 진짜 그죠 해야돼요 해야돼요 때리는 장소마다 다 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저는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공을 올리고 제가 수비를 할 거예요 아 예 전 제가 편한 쪽으로 수비를 할 거예요 네 준비 준비 왜 공이 대각으로 갔을까요? 어 너무 사이드로 안 갔어요 여긴 무슨 코스야? 아 이쪽은 이쪽 코스 여긴 없는 코스야 없는 코스? 때리면 안 되는 코스야 우리 이제 네 그 공원이나 네 어르신분들 있잖아요 그 60대 70대 할머님분들 네 할아버지 분들 보면 가운데로 치는 건 되게 잘 받으세요 음 노련해서 네 오는 걸 누가 못 쳐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디로 쳐야 돼? 자꾸 멀게끔 만들어야지 다시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네네 이것도 봐봐 이것도 왜 일로 친 거야? 쓰읍 하아 다시 네 파아 이게 맞지 인형 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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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